호답 드리겠습니다. 신나키보 입장! 고맙습니다. 축하 K 컷팅 순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겠다고 고맙습니다. 서로 화하는 마음으로 만족하게 컷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축하 K 컷팅! 다시 한 번 축하의 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운데 자리 해주시고요. 신나키보 입장! 다음 순서는 원진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특별한 순서! 신부 동생이죠? 신부 동생 외! 두 분이 있어서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. 식사 전용이 갑자기 또 축하 공연을 위해서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또 아주 먼지 댄서와 함께 하하하하